사건 의뢰 사건 의뢰 4월 4번째 주 사건 사고 브리핑입니다 교수님 네 20일 날 공항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께서 아주 그냥 도둑 출국을 하시려다가 딱 잡히셨습니다 네 도둑 출국이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엔 도둑 출국이라서 김학의 씨 같은 경우 조만간 아마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과거사 진상위에서 조사가 끝나면 재수사 의뢰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강제 수사가 개시되면서 본인은 나오고 싶지 않아도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현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만 하는 검찰에서 하는 것만 하고 있고 정식 수사기관에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사 진상위이라고 그러죠 과거사 진상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검찰에서 과거에 취급했던 사건 중에서 도저히 의혹이 많고 미비한 수사라고 의심이 되는 사건 몇 가지를 분류를 했잖아요 그중에 보면 용산 참사 사건 선정됐고요 장자인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김학의 사건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사 진상위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는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법무부 장관한테 그걸 줘요 결론을 내려서 주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내려보내서 검찰에서 전담수사반이 편성돼서 재수사에 돌입을 하는 거죠 김학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재수사가 개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2일 날 도둑 출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도 밤 11시 58분이니까 자정이 자정 공항에서 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국을 하려고 했었고 또 의문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원래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태국 출국하려다가 금지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말레이시아랍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대요 현장에 나가서 공항에서 티켓 사는 일은 불가하답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예매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태국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거를 예매해서 갈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현장에서는 티켓이 발권이 안 돼요 태국 걸로 바꾼 거죠 그래서 5시간에서 6시간이 지체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호원 두 명과 김학이와 유사하게 생긴 그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예비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거기다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또 출국을 하는데 왜 굳이 경비원까지도 동원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당일날 거기 갔을 때 김학이를 경호하는 양복 입은 남자가 두 명 보여요 그 두 사람과 그리고 김학이하고 같이 움직이는 일행이 하나 있는데 모자를 덮어 쓰고 선글라스를 꼈는데 김학이 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김학이인 것처럼 해서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로 집중하게 하고 정작이 뒤에 마스크만 쓰고 잠바 입은 사람 본인은 쏙 빠지려고 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한 거는 부인 쪽이세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아 그런가요? 네 부인이 하는 말로는 그거는 김학이의 친척이다 닮은 사람은 일단 친척이라고 닮았으니까 친척이 맞긴 맞나 보네요 그러면 얼굴을 다 보이면 되지 왜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가려요? 헷갈리게 그러니까요 외모가 얼추 비슷하던데 거기다가 또 태국 티켓을 왜 당일날 끊었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현장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천하의 김학이 씨가 인터넷 티켓 발매하는 거를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미리 예매를 해버리면 노출되잖아요 본인의 행적이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항에 가서 현장에서 그냥 발매를 하겠다는 의도로 간 거고 그런데 말레이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말레이시아는 아시다시피 현장 발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캔슬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태국 걸로 왕복으로 끄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는 참 이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 들어갔어요 이 사람 다 통과해서 티켓 내고 다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어디냐 출입국 관리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들어가면 모자도 벗고 안경 벗고 이렇게 보여주면 여권 보고 이렇게 봐서 출국 도장 찍어주는 그게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예요 그 직원이 딱 보니까 김학이 맞아 얼굴도 김학이가 봤거든 이 사람 지금 한참 시끄러운데 이 사람 나가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근거는 없으니까 금지는 법적으로 못 시키니까 그냥 보내기는 했어요 그래 놓고는 득달같이 전화한 거예요 과거사 진상 위로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과거사 진상위원회에 있는 파견 나가는 검사가 두세 명인가 있어요 거기에 그 검사가 그 전화를 받고 법무부로 득달같이 갑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긴급 출입 출국 금지 양식을 만들어서 두들겨요 작성을 해서 법무부에다가 신청을 해야지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시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자기 사무실로 얼른 가서 출국 금지를 만들어가지고 법무부로 올렸어요 법무부에서 보자마자 3분 만에 오케이 긴급 출국 금지 그걸 딱 도장 꽝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출입국 관리소에다가 연락이 됐고 거기서 이 사람이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김학의가 그 다섯 페이지 관량 A4 용기를 써서 중앙일보에 보내요 이거 관련해서 맞습니다 변명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맞지 않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출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냐 이런 식의 어떤 항변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선에서 수사를 할 때도 아직은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이제 그거를 피내사자라고 해요 네 내사는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은 거고 입건이라는 표기는 사건부라는 이만한 공책 뭐라고 그래요 장부가 있죠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고 사건 번호가 매겨주는 순간 입건이 되고 그때부터 피의자 신분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내사자 신분은 입건이 안 되고 사건부에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경우는 피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사실 보면 피의자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약간 넓게 생각했을 때 그렇죠 의심될 수 있는 사람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또 있어서 이번에는 약간 넓게 해석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 김학의 입장에서는 아 이건 너무나 넓게 생각한 거고 이건 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제 검사답죠 검사 출신답죠 그러니까 긴급 출국 금지를 본인한테 적용한 거는 나는 지금 현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지 사건 등록부에 등재된 피의자 신분이 아니니까 나를 그 피의자 신분이 아닌 사람을 긴급 출국 금지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64세 어디를 가겠냐 64세 왜 못 가요 나는 조국에 뼈를 묻을 거다 그래서 나는 도주할 생각이 없었고 또 내가 옷가지들이 다 왕복 티켓도 나는 끊었다 라고 이제 자신이 논 거들을 얘기하고 내가 옷가지 몇 가지 내 캐리어에 있었는데 내가 그것이 도망가려고 도주하려고 했었던 것이냐 아니라고 하면서 항변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비행기 타면서 그러면 뭐 우리 이삿짐 날려온 것처럼 다리바리 싸가고 갑니까 우선 입는 옷만 대충 챙겨가지고 하지 그건 말도 말같지 않은 소리고 64살 먹은 사람이 그런 식의 검사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 저 핵에 망측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건 거짓말이고 누가 봐도 그리고 요즘에는요 태국 티켓 같은 건 왕복으로 끊어도 별반 차이도 없어요 네 몇 분은 하지도 않아요 무슨 뭐 왕복이 다시 올 거를 본인이 생각해서 했다고 그러지 이후야 할망론하고 그거 왜 밤 12시에 그렇게 나갑니까 아 당당하게 가지 그리고 혼자서 얼굴 다 보이고 가지 뭐 앞에 자기 사촌인가 뭔가 모르겠지만 얼굴 보면 김학의하고 비슷한 사람 왜 저 안경 선글라스 끼우고 해가지고 앞세워서 김학의가 가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 몰래 따라가 비굴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다툼의 소지는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뭐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 적용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에 명백히 피의자라고 명시는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김유인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그 피 내사자도 결국은 피의자에 준할 수 있다 네 당연히 조사가 예상돼 있고 조만간 소환돼서 강제 수사를 받을 사람이라고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면 그걸 약간 확장해서 긴급 출입국 금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꼭 그건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출입국 즉 출입국 금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아마 우리 정당한 근거는 거기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출입국을 관리하는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이 이 사람은 죄를 졌다고 인정될 만한 어떤 사유가 넉넉해 보이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가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유권해석이 저는 오히려 검사가 출국 금지한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약간의 문제가 따를 수 있지만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이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어떤 직무에 관련해서 범죄를 짓고 도주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객관적으로 그거를 출입국관리소 어떤 권한으로 막는 거는 이건 불법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를 없을 것 같은데 김학의는 여전히 그 부분은 물고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리수를 두신 덕분에 너무 지금 감사하죠 김학의 감사하죠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더 공군을 하고 여기 사건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진 데다가 지금 또 일찍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죄수사에 대한 그 판단이 좀 빨라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더 자기 숨통을 조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살짝 김학의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살짝 깊은 한숨을 쓰셨죠 그러면 김학의 사건이 발발하게 된 배경을 처음부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간통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천입니다 김학의를 지금 뇌물죄도 나오고 있어요 3천만 원인가 줬다고 그러잖아요 김학의 그래서 뇌물죄로 지금 조사가 개시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뇌물죄로 시작하고 지금 특수관관죄는 아직 그 부분은 아직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윤중천이라는 건설업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윤중천이가 우리가 그 당시에 알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학원 사업 비슷하게 교육사업을 하는 여성을 만나요 네 권 모 씨 사업가죠 그래서 그 여성을 이놈이 약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속된 말로 강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강간하는 성관계 장면을 찍었어요 그걸 믿기로 해서 그 여성한테 내가 알기에는 벤츠 승용차일 겁니다 네 벤츠요 그 승용차를 그 여성한테 갈취하고 돈도 많이 갈취하죠 그랬는데 윤중천이 마누라죠 마누라가 자기 남편이 이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던 중에 그 갈취한 차에 우연히 윤중천이 마누라가 탔다가 그 안에서 cd를 하나 봐요 동영상을 보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그게 사실은 강간하는 건데 약 먹은 상태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피해를 당하는 성관계 장면인데 이 여자는 눈이 획 도는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이 여자가 간통을 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통죄로 윤중천이를 고소를 해요 근데 그 여자가 피해 여성분이 오히려 수사기관에 거꾸로 된 거죠 수사를 의뢰를 하죠 그 여성은 이게 뭐야 지금 내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당했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날 퍼뜨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꾸로 윤중천이 고소하죠 그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도 뺏긴 승용차라든지 그 여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건 그 승용차에 있는 성관계 동영상이에요 그거를 되찾고자 깡패를 동원해요 그 여자가 벤츠 승용차 갖고 와라 돈을 주고 깡패들 몇 명 동원해갖고 깡패들이 가서 윤중천이한테 그 차를 뺏어와요 근데 그 차에 어마어마한 게 있죠 그 과정에서 이 깡패들이 동영상을 보니까 김학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병원 원장도 있었고 엄청 많았잖아요 공무원도 있었고 그런 동영상을 확보하니까 이 깡패들이 그걸 휴대폰으로 찍어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요 최초의 경찰이 입수한 건 그 휴대폰으로 그 깡패들이 찍은 거예요 그리고 원본은 입수를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깡패들은 또 한술 더 떠요 그 차 안 돌려줘요 그 여성한테 안 돌려주고 거꾸로 그 여성을 위협해요 거꾸로 그 여성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동영상에 나오는 다른 여성들을 전부 접촉을 해요 우리한테 협조하면 우리가 돈 이빠에 받아줄게 여기 너랑 성관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여성을 또 접촉해요 여기 깡패들이 그러니까 깡패들은 벤즈도 안 돌려줄 거고 그 동영상을 빌미로 해서 그 여성을 거꾸로 협박하려고 맘먹었고 그 동영상이 나오는 다른 여성들한테 접촉해가지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 이빠에 받아낼 수 있다고 위협하고 공갈치려고 하던 중에 결국 그게 경찰에 다 걸려버렸죠 네 그래서 그놈들도 다 형사처벌을 받아요 깡패들도 그때쯤에 김학의 씨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되죠 임명이 딱 되니까 이거 진짜 법무부 차관이 될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인천지검 검사장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사건은 여러 경로로 많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도 입수는 했겠죠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검찰에서는 김학의를 어떻게 손대겠습니까 못 대죠 그게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들어가요 그래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바로 내서 착수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깡패들로부터 휴대폰으로 찍은 흐릿한 동영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국과수에서는 흐릿해가지고 김학의하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단정할 수 없다 앞으로 원본을 확보하는데 주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5월달인가 그래요 그런데 3개월 뒤에 경찰에서 진본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민감용 청장이 처음에 입수했던 동영상은 국과수 줬더니 흐릿해서 긴가민가한다는 회신이 왔지만 우리가 두 번째 원본을 입수해서 보니까 이거는 국과수에 의뢰할 필요도 없이 김학의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도 안 하고 바로 그냥 기소 의견으로 윤중순이를 검찰에 송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입건이 돼가지고 혐의가 있는 놈은 당연히 불러다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야 돼요 경찰에서 진본을 확보하고 김학의 너 맞지 하고 추궁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 받아가지고 추궁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학의가 병원에 입원해버려요 그 이후로는 경찰 수사에 일체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경찰이 김학의를 강제 수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는데 계속 검찰에서 기각시켰어요 이거는 사실 김학의 입장에서도 검찰 입장에서도 전 검사를 검사장이에요 더더군요 그렇죠 검사장은 경찰한테 조사밖에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의도인 거죠 정확하게 저 건방지게 경찰 따위가 검사장까지 하고 이번에 법무부 차관 그래도 검찰 출신이 법무부 차관 같다고 그러면 자기네 조직 무럭무럭 클 수 있는 어떤 그게 되잖아요 검찰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다 기각시키니까 경찰에서 김학의를 대상으로 진본으로 김학의가 누가 봐도 맞는데 피의자 신문 조서를 못 받으니까 난 살면서 그런 거 처음 봤네요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하고 수사보고를 써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를 했어요 범인을 상대로 조사도 못 받고 그냥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더니 검찰에서는 뚝딱 자기들이 받아갖고 무혐의 처리해버리죠 근데 저는 그 담당 형사분들이 엄청 속상했을 것 같아요 석상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경찰로서의 형사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다 뭉개지는 그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 다 자료 확보하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신본이 갔는데 얼굴 누가 봐도 알기 때문에 국과서에 의뢰도 하는 김학의 얼굴이 있는데 그게 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 되냐고요 그건 경찰에서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김학의뿐만이 아니라 윤중증까지 무혐의가 됩니다 다요 다 네 그러니까 엮인 사람들 자체를 다 무혐의로 되는 거죠 1차 무혐의가 될 때는 피해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1차 무혐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피해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죠 네 용감한 저 영상에 나오는 여성 성관계를 하고 있는 여성이 나다 네 여성이 용기를 내서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무나 거짓말이 돼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 아주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 무혐의가 날 때도 이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이 지금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이 여성이라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예요 이거는 진짜 지나가는 애도 웃을 일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여자의 입장에서 제가 동영상이 찍혔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피해자들이 일단은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나서서 저게 동영상의 여자가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리고 저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그 윤중천한테도 협박을 많이 당했다고 너무나 많은 협박을 당하고 사실은 이제 윤중천 사건은 별장 내에서 윤중천하고 성행위하는 거는 김학의가 찍었고 김학의하고 성행위하는 거는 윤중천이 찍었어요 교차로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후반부입니다 2008년 9년을 넘어서 2013년으로 넘어서 사실은 윤중천이가 그 피해오성 중에 그 피해오성 있잖아요 말씀하신 분 그분을 역삼동 쪽에다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줘요 윤중천이가 이건 참 이거 많이 안 나온 얘기인데 제가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얘기 다 하게 생겼네요 하여튼 이거는 얘기할게요 역삼동 쪽에 오피스텔을 얻어줘요 그때부터 글로 출근한 사람이 윤중천과 김학이에요 그 안에서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를테면 속에 아무것도 입지 말고 드레스만 입고 와서 앉아라라든지 이거는 내가 굉장히 순화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 이외에 그들이 성행위한 어떤 이걸 얘기하면 거의 포르노 수술보다 더해요 그거를 따지는 겁니다 사실은 특수관관은 그쪽이 공소시효가 살아있어요 오히려 원주 쪽 거기 별장 그래서 별장은 2008년 9년 기사이고 그렇죠 동영상이 그거 발견된 게 그쪽이어서 약간 공소시효가 지금 간당간당한 부분이 있는데 역삼동 쪽 역삼동 쪽은 아직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있고 철철하게 삼아있죠 특수관관이 15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사에 의뢰가 되면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따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중천이가 과거사 진상위회 와가지고 돈 3천만 원 주고 얘기했어요 다만 대가성이 없다고 뇌물죄로 안 들린다고 얘기했지만 일단 뇌물죄로 입건은 했죠 지금 윤중천 같은 경우는 거기뿐만 아니라 건설업 위반도 걸려있지만 또 마약류 여성들한테 마약을 먹였기 때문에 마약까지 지금 걸려있어서 사실 윤중천부터 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피해 여성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별장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술을 먹으면서 요만한 알약을 하나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피로회복죄라고 그걸 하나씩 타서 먹고 나면 거의 정신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경찰에서 별장 사건을 수사할 때 이건 마약 부분 혐의를 두고 조사를 쭉 했어요 그 과정에서 윤중천이가 전직 검찰청 마약 수사관 했던 사람의 소개를 받고 마약 판매상을 만나서 필로폰을 구입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필로폰 팔은 사람도 입건하고 윤중천이도 마약류 관리법으로 입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중천이가 마약을 취급한 건 명백하고 그 당시에 피해 여성들이 얘기했던 술에다가 피로회복죄라고 타서 준 거는 마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네 피해 여성만 해도 그때 밝혀진 걸로만 해도 3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다섯 명이 대학생이었고 나중에 피해자들이 다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던 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협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부모나 내 친척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협박당하고 내 이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은 정말 여성으로서 엄청난 수치고 그렇죠 살아갈 때 엄청 이게 평생 남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심지어 이번에 도둑출구까지 가려고 했다라는 게 피해 여성의 얘기에 따르면 별장에 도착을 하면 그룹색스라고 그러죠 그거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안마시술수 여성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술자리가 벌어지는 곳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나는 도저히 여기 참여할 수 없다고 자기 방으로 올라왔더니 윤중천의가 올라와서 때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씩 김학의가 올라오고 이거는 수사가 개시되면 당연히 밝혀질 문제고요 너무 더럽고 구토가 날 것 같아서 일일이 그들의 행위를 다 얘기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명백한 건 지금 뇌물죄로 입건했잖아요 뇌물죄는 어떤 거냐면요 1월 1일부터 뇌물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 왔으면 맨 마지막에 받은 때부터 공수시효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죄는 아직도 수사가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로 일단 김학의를 입건해서 피의자 신문으로 만들어 놓고 뇌물죄를 또 성립이 되려면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건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유 없이 3, 3만 원씩 검사한테 줍니까? 건설업체 운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찾아야 되고 차제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일 것 같은데 내가 미리 가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받았던 의혹들이죠 외압 같은 거죠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판단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2013년도에 취임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하잖아요 그리고 김학의를 이쁘게 봤는지 모르지만 검찰총장 내지는 법무부 차관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김학의가 왜 이렇게 이뻐 보였는지 난 모르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주 좋은 정보가 들어가서 그렇게 알았겠죠? 그런데 김학의가 실제로는 6일 정도밖에 못 하고 못 벗긴 했죠? 그때 이제 곽상도가 민정수석이었고 그 밑에 조흥천 의원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경찰에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김학의에 대해서 내사하거나 수사하는 게 있냐니까 없다고 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차관으로 그냥 발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경찰 쪽에서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지금은 퇴직한 몇몇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실질적으로 수사를 했던 실무자들은 외압을 받지 않았지만 그 윗선, 그 당시에 윗선이 수사기획관이 이세민 경무관일 겁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가 김학배 수사국장이에요 그 두 사람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발령 나버렸어요 김학배 수사국장 같은 경우는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날라가 버렸고 이세민 경무관 같은 경우는 경찰대학교 무슨 학생지도 부장인가 뭘로 갔어요 날라가 버리고 그 밑에 총경급, 경정경관급, 특수수사과니까 다 찢어서 여기저기 발라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수사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장을 우리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선장을 드러내버리면 그 배에 항해할 수 있어요? 다 와애되죠. 하자는 거 와애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석연치 않아요 결국 밝혀지겠지만 어떤 이유로 그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수사를 더 이상 못할 정도로 아마 괘씸죄 얘기했지 뭐 일단은 기소 의견으로 보냈던 게 어마어마한 괘씸죄로 작용했겠지만 그 부분은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밝혀야 되고 자꾸 황교안 대표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연관성 여부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부분이야 수사가 정식으로 진행이 되면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분명한 거는 그런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수사는 돼야 돼요 아까 교수님이 서두에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출입국 금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법 앞에는 다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붕괴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검사장 출신이라고 해서 무혐의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받지 않는 거고 또 누구는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저는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정말 평등해지는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버닝썬이든 지금 저희가 장자연 사건이든 김학의 사건이든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붕괴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편법이 통하고 그 사람들은 다 빠져날 구멍들이 다 있고 그 승리가 했던 말이 우리나라는 정말 법이 아주 개법이라서 좋대잖아요 저도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1번이죠 그게 얘기 나오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그건 뻥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 대한민국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고 있습니까 김학의가 출국 관련돼서 나는 피의자로 입건도 안 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 법이 잘못됐다고 위법성이니 운운하고 따지기 전에 그 전에 자신이 한 일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지 못하죠 김학의 사건은 저는 낱낱이 밝혀진다고 생각하고요 뭐 하나 여기다 더 덧붙이면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도 내가 많이 압니다 그건 경기지방경찰청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도 그 수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흐지부지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지무지한 뒷거래 뒷부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건을 보는 장자연 사건 수사했던 우리 수사관들 지금 혹시 이거 본다면 김복준이 말 믿고 나타나서 얘기해 왜 말 안 해 다 아는데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제가 들은 게 있고 아는 게 있거든요 장자연 사건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소시효가 넘어가가지고 처벌을 할 수 없어도 어떤 인간이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장자연이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추행과 못된 짓을 했는지는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의로운 사회죠 그게 나라 같은 나라죠 대한민국 이렇게 묻고 가고 묻어버리고 간다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장자연이 사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김학의 사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저는 뭐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못하면 이건 못합니다 이렇게 시동 걸었을 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때 못하면 이거는 또 유야무야되고 여전히 우리 서민들만 처벌받고 방구깨락 끼는 놈들은 다 도망가는 개 같은 세상이 지속될 거예요 김학의 사건이 불거지고 다시 재조병되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2008년 9년이니까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묻혀버리면 또다시 기회는 안 오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부릅뜨고 저희가 꼭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 사건 어떻게 풀려가는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